이게 통나무 화덕입니다. 화덕 통나무의 구멍을 뚫어서 스토브 손을 질 수도 있구요. 여름에는 이제 풀 같은거 올려서 모깃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토브에 라면을 끓여 갖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미리 불을 붙여 놨는데 화력이 되게 좋죠. 지금 요게 조그만 usb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만 좀 집어 넣으시면 화력이 엄청 세집니다. 화염방사기처럼 계속 불이 바람만 집어 넣어준다 그러면 엄청 세집니다. 너무 세지죠. 금방 금방 끌어 버리죠. 요거는 나사는 높이 조절해서 너무 낮아서 그러는데 높낮이 조절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잘 끓여 화력이 좋아갖고 여기다 한번 라면을 넣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라면이 얼마나 빨리 익나 빨리 익고 맛이 있나 계란도 오늘 직접 우리집 닭이 낭계란입니다. 벌써 계란은 다 익어 흰자는 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요걸 잠깐 끓을 때까지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통나무 화덕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나무 화덕은 소나무류가 제일 좋아요. 금방 불이 붙고 다른 나무도 이건 아까는 메타세카이온데 이것도 불이 잘 붙습니다. 낙엽성 이라든지 기타 한 1, 2년 정도 건조된 나무를 이용하시면 잘 탑니다. 안에 목심까지 심재 부분까지 말랐을 때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건조가 돼야 통나무 화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구멍을 지금 이 드릴로 이용을 해서 지금 32mm 구멍으로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고 옆으로도 직각으로 90도 되게 뚫고 옆에 13mm로 옆에 이렇게 숨구멍을 공기구멍을 군데군데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비 받침 요거는 이제 나사 요새는 스토브 일체형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높이 조절하게끔 나사로 수평을 맞추게끔 이렇게 나사로 냄비 받침을 5개, 4개 보다는 5개가 더 안정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내에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연기가 초기에 불 붙일 때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용하시지 마시고 야외에서 수평이 바닥 수평을 맞추는 흙이나 모래 같은 걸로 바닥 수평을 맞춰 준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을 부실 경우 요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할 때 이렇게 요런 잘 붙는 대나무 조각이나 소나무 뭐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넣어 드리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몇 개 하고 주변에 이제 더 이제 토치로 이렇게 불을 붙이시면 되요. 토치가 있으면 토치로 이렇게 해서 그 아까 불 소시계가 탈 때까지 하면 이렇게 불이 붙죠. 예 지금 알콜을 저희가 조금 드려요. 그러니까 알콜을 아까 미리 좀 넣어 놨는데 지금 불이 붙네요. 이렇게 해서 토치로 그 아까 불 소시계에 불이 붙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나무 자체가 타면서 타면서 이제 계속 그 불이 이어집니다. 이게 나무가 다 탈 때까지 이 나무가 다 탈 때까지 소요 시간은 나무 굵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뭐 3시간에서 한 5시간까지 탑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불을 붙으면 그 꺼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붓거나 확실하게 물을 붓거나 해서 그 불을 끄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불씨가 있으면 저절로 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히 꺼트려야 됩니다. 지금 알콜을 좀 더 집어 넣고요. 한번 다시 붙여 보겠습니다. 불이 나오죠. 처음에 모르신 분은 이 토치가 있으면 편합니다. 안그러면 젓가락 같은 걸로 불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요 조그만 usb 선풍기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바람만 집어 넣어 주시면 금방 불이 붙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부채나 입으로 해서 초기에 불을 붙이시면 돼요. 불쏘시계가 없을 경우 나무젓가락을 잘라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쏘시계가 양이 부족하면 이제 뭐 좀 더 넣으시고 해서 불을 이제 안에 불이 붙을 때까지 집어 넣으시면 되요. 지금 불이 좀 덜 붙었는데 요거 저만 조금 더 불쏘시계에 불이 붙을 때까지 조금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붙을 불쏘시계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빨간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가열해 주시면 불쏘시계에 불만 붙으면 이 나무 통나무 자체에 불이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계속 타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계속 그 불을 가열하거나 공기를 주입부를 해서 불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빨간불이 나왔죠. 제 안에 불쏘시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저만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시면 계속 타기 시작하면 요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안에 심지가 이 나무 자체가 타면서 타면서 이제 전체가 다 그... 뭐야... 타버리니까 이 시간이 나무 수종마다 좀 틀립니다. 지금 라면이 바글바글 아까... 네... 그렇죠. 라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야외에서 낙샤시는 분이나 캠페인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로 용도 되고요. 끄실 때 확실하게 물로 해서 끄셔야 됩니다. 불씨가 계속 살아납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점은 불을 끄실 때는 확실하게 물을 부셔서 연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해서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꼭 사용하시고요. 이상... 통나무 화덕에 대해서 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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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